01737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우신시스템입니다. 우신시스템은 는 동사는 자동차 차체 자동용적 라인 설비에 대한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자동차 차체 설비에 대한 토텔 엔저링 업체인 매출 중 해외 비중이 7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차체 자동용적 설비 시장에서는 20% 내외의 시장 점유율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 동사 자동차 부품 부문의 안정적 성장으로 해당 부문의 매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차체 자동용접 라인을 제조하는 차체 설비 사업과 자동차 도어 자동차 안전벨트를 제조하는 자동차 부품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대시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의 본사 및 시화일 이공장 울산공장 등을 두고 있으며 국내와 중국 인도 미국 등의 종속법인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2016년 7월 1일 마케팅 시너지 창출 및 경영효율성 증대를 위해 종속기업 affc 자동차 내장품 제조업체 을 흡수 합병하였음 재무 대시 도어 안전벨트 내장품 등 자동차 부품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차재 설비 부문의 부진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축소 대시 유언가율 하락의 영향으로 영업이익 전년 대비 흑자전환 하였으며 금융수지 저하 및 법인세 비용 반영에도 순이익 또한 흑자전환 대시 전방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가가 기대되나 주력인 차체 용접 라인의 수주가 감소하고 있어 외형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3년 6월 23일 기준 장마감 우신 시스템의 시가 총액은 616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우신 시스템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042위입니다. 우신 시스템의 상장 주식수는 1831만4천신 내 주입니다. 우신 시스템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우신 시스템의 퍼은 6.1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0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1.1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5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70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4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5배 616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8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6억원, 마이너스 115억원, 80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40억원, 마이너스 129억원, 28억원입니다. 우신 시스템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13번지 74%이고 유보율은 982.99%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0.10이며 전일 대비해서 23.60-0.9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4.84이며 전일 대비해서 1.54-0.1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신 시스템의 2023년 6월 2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36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515원보다 권한 시스템의 확정입니다.